K-contact K-contact K-contact는 처음이잖아요 이게 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무대에서 저희끼리만 춤추니까 리허설하면서도 뭔가 팬분들이랑 직접 보여드려야 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기존에 했던 것들보다 더 강렬하지 않나 신선한 느낌이었어요 신세대가 열리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K-contact 무대에서는 여러 가지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가까이 교감할 수 있게끔 무대를 꾸미고 싶었어요 아이콘택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비대면 공연도 이런 환경 속에서 하면 우리도 되게 즐겁게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서 새로운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K-contact로 진행을 하게 돼서 굉장히 좀 색다른 느낌이기도 한 것 같고 팬분들의 에너지가 멀리 있어도 우리의 에너지가 나올까라는 게 제일 일단 큰 걱정이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특별한 순간이지 않을까 이게 너무 화만 같아 이게 너무 화만 같아 안 돼요 뻗지 마세요 안 돼요 뭔가 잘 huge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너무 감동받았어요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한글자막 by 한효정